아 여보세요? 내 친구 중에 갈래하는 애 걔가 죽..죽었어요 아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사냥 비슷한 거야?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 그 새끼 어디있어 내가 너 지옥까지 쫓아간 거야 아 처음 보는 우리 애 내가 지금 장담하는 것 같아요 날 기억 안 나 나야 발레리나 내 친구 저게 말씀하실 수 있어 나.. 내 친구